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의 오랜 형제적인 쿠바가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입했습니다. 김정은도 막판까지 몰랐다는 한 후바 수교의 전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다섯 번째 순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공투 10개 포대를 수출하는 엄청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미사일 전략도 집중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오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형제국이다 이렇게 불러온 중미의 공산국 쿠바가 우리나라와 국교를 전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모든 협상이 미국 뉴욕 채널에서 물밑에서 극비리에 진행이 됐다죠. 네 그래서 지금 뉴욕 주 유엔 대표부에서 한밤중에 지금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를 하는 그런 아마 북한도 정확히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193번째 수교국으로 유엔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리아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방해 공작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동안 국비리에 진행 발표해왔다고 그러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중남미에서는 아마 쿠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그리고 나머지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 빼고는 지금 굉장히 외로운 배제된 소외된 그런 나라인데 특히 쿠바가 한국과 외교를 맺었다라는 거는 거의 뭐 뒤통수에 철퇴를 맞은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외교적 타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외신들은 북한과 김정은이 받을 충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도 모르게 막판까지 이 극비리의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만 봐도 알면 김정은이 난리가 난다 그런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오랫동안 1959년에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1960년대 초에 그러니까 쿠바로서도 한국과 수교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교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90년대 초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수교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수교를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받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막판까지 쿠바와의 수교를 몰랐다면 지금은 공식 반응이 안 나오지만 큰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한국과 쿠바가 서로 수교를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이 된 것이고 이번에 수교가 되면서 한국의 외교의 지평이 한층 넓어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쿠바와는 수교는 안 됐지만 인적 교류가 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식 대사급 외교관계가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으로나 문화 교류라든지 양국과의 관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외교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외교부는 케이팝 등 한류가 쿠바와의 수교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계속 커져 왔어요. 네. 쿠바 자체도 풍류에 아주 능한 나라입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유명하죠. 그리고 그 커리브해가 또 우리 한국인들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쿠바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 4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아마 쿠바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요. 1990년에 한국과 구소련이 수교할 때도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92년에 중국과 수교할 때는 중국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었다 그러는데 아마 쿠바의 경우는 과연 그게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21세기에 그리고 지금 쿠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2015년에 회복이 돼가지고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다가 트럼프 때 또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는 상황인데 또 올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016년에 쿠바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교의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일련의 후속 조처로서 완전히 이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쿠바와 우리의 인연 생각보다 아주 길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일 세기가 넘는데요. 멕시코 농장으로 갔던 애니깽 영화로도 나왔고 배우 장미희 씨가 주연을 맡았었고요. 그 이후로도 그 주제로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그게 시발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니깽은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입니까? 거기서 재배되는 선인장과의 식물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시에 포스터 장미희 씨 저때 아주 젊었어요. 예 정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단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라의 주권을 잃기 직전에 이제 결국은 당시에 한국인들 인력을 그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하와이 사탕수수와 멕시코의 애니깽 이렇게 대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서 고임금을 준다. 4년만 일하면 고급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사실 거짓말이었죠. 저 뒤에 나오는 게 그 애니깽 선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실은 노예처럼 일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1921년에 이제 이 쿠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죠. 그렇습니다. 강점기에 쿠바로 이동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쿠바에서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요. 아바나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인 조선인 집단촌을 형성을 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고 사실은 서로 도우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유지를 했고 독립운동, 독립운동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 자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쿠바와 우리가 숙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격세지감이죠. 네. 최근 젊은 세대는 쿠바 하면 생각나는 게 좀 다른 각도입니다. 모 방송 드라마에 남자친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송혜교 씨, 또 박보검 씨가 주연을 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방영됐던 이 드라마에서 쿠바 아바나의 아름다운 해변, 또 농장 이런 거 저도 봤었는데 아주 풍광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쿠바가 더 유명해집니다.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방문객 연간 만사천 명을 넘었었죠. 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그 드라마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쿠바 내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요. 저게 이제 박보검, 송혜교 씨가 처음 만나가지고 아바나의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 쿠바의 아름다운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리브해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지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사실은 가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방문을 할 한국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쿠바라는 나라는 쿠바와 미국 관계가 아마 우리가 이제 숙여는 했지만 다시 관계는 정상화했지만 우리와 쿠바 관계에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그 드라마에서 보여줬듯이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많고 이 커리브해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지역을 큰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리솔트화 해가지고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도 그 K-POP 또 K-문화와 함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아바나 해변에서 이제 그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 파도가 집채같이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기아 자동차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현대기아차가 거기서 그런 광고도 찍어서 일찍이 유명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쿠바 내에 한류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트코라고 하는 한류 팬클럽이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BTS 팬클럽 아미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 한류 열풍의 방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의 어떤 우호 인식의 확산이 이번 양국 간의 수교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제 교류 특히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경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은 공식 반응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정말 충격 그 자체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다. 북한은 수십 년간 우리와 쿠바의 수교를 방해해왔다. 그래서 협상도 극비리했고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아까 윤병세 장관의 방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1, 20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또 쿠바를 설득을 했고 쿠바도 전반적인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쿠바의 국익에 유리하겠느냐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력을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해왔고 다만 북한의 방해 공작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협상을 해왔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쿠바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으로서는 겉으로 표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바 하면 유명한 게 레게머리, 재즈, 아주 대단하죠. 그렇지만 공산쿠바를 개창한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그와 함께 1959년 공산혁명을 이끈 체계바라.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카스트로는 김일성을 만나러 1967년 또 1986년에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1967년만 하더라도 체제 경쟁에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압도당하는 시점이었고요. 또 1986년이라는 시점은 바로 그 전 세계의 냉전이 끝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특히 김일성도 만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1986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피델 카스트로는 바로 사회주의 그리고 반미혁명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저런 인물과 어떤 그런 우정이라든지 친화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이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체계바라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도 좌파 청년들에 의해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우상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일성으로서는 저런 사람들과 나란히 섬으로써 자신들이 반미 사회주의 운동권에 북한은 맥하고 자기네들은 리더다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주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저 형뿐만 아니라 동생도 집권을 했고. 저 뒤쪽에 있는 게 라울 카스트로죠.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나름 의리를 지켰다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쿠바 대통령인 미겔 디아스 카넬 같은 경우도 평의장 시절에 북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국가평의회 의장이었던 2018년에 김정은과 만났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쿠바만큼은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을 것인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왜 국내 정치할 때 세대포이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외교적으로 이 우방국 포이론으로 지금 이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옥죄 나가는 그 전략 중에 이론이 바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가 아니었나 정상 국교 정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자료 화면 중에 이제 교황을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 전에 만났는데 교황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래서 대화가 또 잘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트레이닝 차림은 아주 상징적이죠. 굉장히 검소한 공산 지도자의 의미를 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올해 1월 김정은은 쿠바의 혁명 승리 65주년을 맞아서 기념 축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연예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공산당 중앙연예제1비서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 나는 쿠바혁명 승리 65돌째 처음하여 제1비서 동지와 쿠바공산당과 쿠바공화국 정부 친선적인 쿠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전에 제가 북한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이제 북한 매체 특히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요 일면에 한 뭐 이삼일 거리로 나오는 게 꾸바에 누가 왔다 꾸바에 뭐 평유의 의장단을 만나셨다 그 정도로 꾸바를 중시한 게 북한입니다 표기가 꾸바죠 꾸바는 영어식 표현이고 자 지금 북한이 받을 충격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 이게 매우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쿠바 혁명 65주년 축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텅 하고 이제 한국과 수교하는 소식을 이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마 상당히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꾸바가 한국과 수교한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을 할 겁니다. 과거에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후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한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도 쿠바를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과 수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쿠바가 한국에 더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아마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이제는 한국과 관계가 없을 때는 100% 북한 편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편을 전적으로 들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북한 쿠바 관계가 다소 과거보다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때 이른바 쿠바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3차 대전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인데 쿠바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 놓으면 미국은 코앞에다가 적의 총구를 마주하는 격이었거든요. 그때를 돌아보면 아찔했었고 그때를 그리는 영화도 나와서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 미국도 아주 비상한 관심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쿠라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동맹국이 쿠바와 매진 외교 관계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쿠바가 마치도 미국의 뒷마당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한 시간도 안 날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큐바의 많은 난민들이 플로리다에 정착해가지고 실제로 플로리다의 선거에서는 그 큐바 난민들 출신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또 발휘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큐바계와 결혼을 해야 플로리다 주지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큐바 미사일 위기 1962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상당히 리버럴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6이 났을 때 혹시 대한민국의 박정희라는 인물이 좌파 공산주의자 아니냐고 굉장히 거리를 두었는데 당시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해서 나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방공을 국시로 한다 이런 혁명공약이 나오고요.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큐바와 한국 간의 이 수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큐바의 관광자원 한국의 케이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선 큐바에서도 굉장히 수입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련해서 중요한 산업의 어떤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예상 그리고 기대감 같은 것이 지금 외국 언론에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바의 경우에는 한국과 수교한 게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교저적인 사고 또 진영 논리적 사고로 보면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나 큐바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큐바를 좀 활용해가지고 어떤 북한의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낼 때 하나의 메신저 역할로서 큐바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더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다룰 또 하나의 수당, 무기, 채널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쿠바 수교의 뒷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어제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크루스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크루스미사일을 쏜 게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또 한편으로 K-방산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수출액만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사일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원산에서 동북방으로 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만 지금 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해 완충구역에서 폭격 도발도 있었고. 그러니까 1월 초부터는 서해 쪽으로 주로 갔어요. 네. 이 서해에서는 저 폭격은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 5도 방향으로 이제 폭격을 한 겁니다. 세 차례. 한 200, 200 발 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극촘속 미사일인데요. 이걸 발사를 했고 이어서 바로 수중 핵무기 체계라고 주장하는 헤일을 시험 발사를 했어요. 해상 바지선에서 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에 이어서 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순항미사일만 5번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크루스 미사일이 이제 24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20일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서해상으로 동해상으로 각각 발사를 했고 북한 표현에 따르면 불화살 3의 3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또 화살 2라고 하는 화살 2형도 발사를 했고요. 어제 발사한 걸 보면 북한이 오늘 아침에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거기 보면 북한은 지상대 해상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이 바다수리 육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여 초를 비행을 했다.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타격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또 저공으로 비행을 하고 또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의 우수성을 알려줌으로써 수출을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순항미사일을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일종의 성능시험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그동안 최근에 240mm 방사포의 정확도를 비기 위해서 유도기능을 장착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협박,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김정은의 어떤 고뇌에 찬 그런 시도,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이 새해에 날아간 화살미사일을 전망대에서 보는 장면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부쩍 빈번해지고 있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이 입장을 냈죠? 네, 우리는 김정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노력과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한미동맹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1980년대 말에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해빈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 구소련을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이 스타킹 하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인데다가 트럭을 보니까 갈지 말지가 고민될 정도로 너무나 엉성하고 저게 굴러갈까? 저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전략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코웃음을 쳤었는데요. 그런 구소련도 소위 미국을 공격할 전략 핵무기라든지 또는 첨단 무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 도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지금 미국도 걱정할 정도로 크루스도 그렇고요. 고체 연료, 수중 핵무기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는 데다가 남북 간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첨단화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어요. 최근에 북한이 오히려 그 러시아에 무기를 댐으로써 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지금 경제적으로 하나도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의 군사 관계로 돈줄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러가 좀 풍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숨통이 지금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입장을 내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한미 1, 3자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군사협조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현재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서해 5도 중에 한 섬을 갑자기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로 표현된 거거든요. 점령이라는 얘기죠. 이런 충격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 김 전 실장의 분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북한 도발에 대한 여러 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5도 상의 섬 하나를 갑자기 점령을 해서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그래서 전쟁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나리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서해 5도는요. 우리 수도권보다도 북한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백령도는 코앞이고. 그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5개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실 공기부영장이라든지 이런 상륙을 해서 점령하기 위한 그런 무기체계와 그런 세력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섬을 북한이 만약에 점령을 한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한 사령부도 만들었고요. 6회 공의 합동으로 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한미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함께 대응하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NLL을 콕 집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고 NLL 인근에 북한이 가상으로 그은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국경선. 그것을 침범을 하면 자기들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런 도발할 가능성 여기에 대한 대비 이것이 철저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한 말 중에 미국에는 위협이 안 되고 한국만 반응케 하는 도발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김 전 실장의 얘기는 그런 거죠. 1994년에 우리가 평시 작전 통제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국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시의 국지 도발이 날 때는 한국이 직접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전시 그걸 넘어서 전시로 갈 경우에는 미국의 전시 작전권이 발동이 되면서 이제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 전 실장의 언급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그 압도적인 미국의 대응은 피하고 자기들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도발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또 성김 전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성김 대사가 전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변함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문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은 NLL을 부인하면서 어제 해상 국경선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으로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를 직접 언급하고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평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한국의 그 통제권 하에서 국지 도발을 해서 그 서해 오도 중 가장 작은 무인도를 점령하고 미국과 단판을 벌이든지 협상을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 쪽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해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거 자체가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말인데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나토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다면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국 당신들이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트럼프는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지금 북한의 핵의 완전한 해체가 우리의 목표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유일하게 김정은과 프랜십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현존 상태로 일단 동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핵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은 나가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 중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만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적어도 정치의 결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플랜 B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야 되고 그 플랜 B로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면 우리는 핵 무장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세게 치고 나가는 외교적인 그러한 공세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을 지금 찾고 있어야지 누가 정권이 교체돼도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목적이고 현상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유지되겠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컨팅전시 플랜, 플랜 B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무려 미화 10억 달러를 넘어섰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벌써 2년이 돼가거든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사실 K-방산의 최대의 수출국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항공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폴란드와의 K-방산 계약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메이저 수입국이 된 거죠? 메이저 수입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우리가 우리 항공 카이가 폴란드에다가 FA 오공 열두 대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바로 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대가 그냥 열두 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대는 전체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달러를 포함해서 작년도에 항공기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완성차 1,000대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완성차 1,000대 수출이니까 12대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공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자동차 1,000대를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수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항공기는 팔 때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AS 기술 부품도 같이 파는 겁니다. 이 부품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그러니까 34.1%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4억 4천만 달러인데 사실 항공기 부품 수출 규모는 2010년에 15억 달러로서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동체, 날개, 구조물, 엔진 부품, 이런 다양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해서 세계 메이저 항공기 업체죠? 에어버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런 회사에 공급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항공기 부품 수출 액수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부품은 계속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한 부품은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AS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개무량하고 상전벽해 변화입니다. 우리의 첫 국산 항공기는 6.25 정전협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네. 국산 1호기의 이름이 부활호인데요. 1953년 6월 교육용으로 조립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말씀하셨듯이 주요 회사의, 글로벌 회사의 항공기 부품까지 만들 정도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에 일본의 잠수함 부품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뒤에 프로펠러 같이.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돌아가는데도. 스크류죠. 스크류. 스크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소위 스피너프라고 해서 방산, 그러니까 방산 기술을 민수용으로 쓸 수도 있고, 민수용을 방산 기술로 쓸 수 있는데. 과거에 일제 선풍기가 유명했던 이유가 팬이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조용해야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게 그 잠수함 뒤에 스크류 기술을 원형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말입니다. 1990년에 미국의 그 슈퍼파워에 도전하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지사 이시아라 신타로가 제펜 데켄 세이 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의 주요 사업에 또는 산업에 그때는 주로 IT 계통인데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전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는 바로 이 방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코리아 데켄 세이 노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천구백오십삼 년에 장병 교육용으로 겨우 처음엔 뜨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부하로가. 근데 이게 얼마나 관목할 만한 역사적인 능력을 지금 키워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천구백오십삼 년 시월에 첫 비행했을 때 조종사 두 명이 겨우 두 시간 날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하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하로 여러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데 1호기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호기라고 부르지 않고 1007번을 부여했다고 그래요. 처음 만들었는데 1007번. 네 1007번군은 그 사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1950년 9월 1일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적기에 피격이 돼서 전사한 우리 공군 조종사의 이름이 천봉식 중위입니다. 고천중위. 천중위 그러니까 그 천자를 따오고. 일천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7은 럭키 세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7호라고 명명을 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954년이죠. 54년 4월 공군 김해기지에서 명명식을 가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이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줬다면서요. 그 이름을 줬다 준 것은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붙였는데. 저 휘호도 내렸는데 저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부활입니다. 네 왼쪽에서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대한민국의 부활을 염원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그 이 부화로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지금 다시 재활이 돼가지고. 경상공고 지하실에 있다가 저렇게 역정을 거쳐서 20년에. 그렇습니다. 2011년에 부활 비행이 됐고 지금 국가중역과학기술자료로 등록이 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만들어낸 국산 항공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KT1입니다. 원래 이름은 여명이었는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름을 바꿨다죠? 네 웅비로 바꿨습니다. KT가 처음에 준비될 때는 시제품이 시제기가 추락하는 그런 비극까지 있었는데 1991년에 KTX-1이 첫 비행에 성공을 해서 여명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950마력 엔진으로 바꾸고 웅비로 바꿔가지고 2000년부터는 또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수출까지 됐고요. 이 마력을 천마력으로 높여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김 대통령이 1995년에 웅비라는 이름으로 여명해서 웅비로 바꿔서 지금은 웅비가 된 것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 항공기 중에 전투기의 역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 함께 보시죠. 수원에 있는 공군기지에서는 4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속 1600km를 자랑하는 FOA 초음속 제투기를 인수함으로써 우리 공군은 대궁 방위와 군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는 이제 미제를 잘 들여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이제 항공기를 파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 처음에는 미국의 항공기를 들여왔고 또 잠수함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로부터 들여왔고 그걸 다 우리 기술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K-방산을 수출하는 그런 중심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 기술에 의존해오던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 수출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최대의 부자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4조 2천억 원짜리 미사일 수출을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LIG NEX-1이 사우디 국방부와 방금 말씀하신 천궁-2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요격 미사일입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려 10개 포대. 다시 말하면 4조 2천억 원인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에 2년 전에 우리가 그 규모로 수출을 했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 수출을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천궁-2라고 하는 것이 성능이 대단하다고 해요. 성능이 대단합니다. 속도가 마하 4.5고요. 그리고 45km밖에 그 표적을 100% 명정합니다. 일단 쏘아 올린 뒤에 2차 점화해가지고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콜드론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8개 다발로 묶여져 있고 그게 콜드론치 방식으로 떠가지고. 저렇게 합니다. 떠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서 45km 40km밖에 표적을 명중시키는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동전 던져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100m 밖에 있는 눈알 맞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 실무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실험하는 장면을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에 사우디에서 세계적인 무기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곳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며 K무기 세일즈를 했죠. 네.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요경미사일체계 천궁-2를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확정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동 3개 나라를 순방하며 소위 K무기 세일즈를 했는데 이게 참 정말 격세지감이 드는 것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방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죠. 그런데다가 내수용을 보면 전부 미국에서 구입하거나 도입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제 무기가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특히 중동에 이렇게 무기를 그것도 이제 요경미사일 체계를 갖춘 그런 천궁-2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6.25 때 노병들이 얘기합니다. M1 소총도 없어서 고전했던 그 피 눈물이 생각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오김 전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